이거 이거 다 꼬들꼬들 잘 말랐네요 그런데 우리 하율이가 지금 와서 뭐라고 해요? 엄마가? 엄마가 뭐라고? 맛있다고? 얼마큼 맛있대? 오이? 오 둘 셋 넷 우와 엄마가 하율이가 만든 오이지가 맛있대요 와 좋겠다 오늘 할머니하고 이거 이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오이지 맛있다고 하니까 할머니도 좋으네요 할머니가 마늘 한 두 개 더 넣을까 그랬는데 엄마가 맛있다고 그랬어요 야 일로와서 이거 빠이 하고 이거 눌러주세요 빠이야 아 눌러주세요 할머니 힘들잖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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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빨리 빨리 눌러줘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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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더워 할머니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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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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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무거워 아구 무거워 아구 무거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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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눌러줘 아이 더워 빠이 그래 엄마 맛있다